아, 배고파. 분위기 좋다. 너무 좋았어. 오, 맛있는데, 나. 야, 비 오는 낭이야. 너무 배고프다. 나도. 주량이 많지는 않아서. 음. 그래서 참 맛있어. 차가운 거 하나, 따뜻한 거 하나 이랬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맛이 종합적으로 나올 때는 뭔가 비법이 있었다는 건데. 야, 진짜. 아, 그런 얘기를 하니. 과정 막 사회에. 라스 없었다고? 신이다. 진짜 신이다. 라면스파 없었어? 뭔 소리 있니, 너는? 왜 그러지? 한 잔 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야, 비도 딱 그쳤네. 타이밍이 진짜. 분위기 좋다. 차원. 나는 차가운 거 먼저 한 번 먹어볼게. 아, 배고파. 분위기 좋다. 너무 좋았어. 오, 맛있는데, 나. 야, 비 오는 낭이야. 너무 배고프다. 나도. 이것도 매운 것도 한번 드셔보시고. 주인장이 바뀌었네. 많이 안 매워, 많이 안 매워. 말만 지옥에서 온 거지? 많이 안 매워. 고마워, 떡도 있어. 아, 아이고. 오우. 오우. 먹방. 감시맛이 싹 먹네. 오우, 먹방이 괜찮지요? 시원하고. 사선 회원님도 먹어봐요. 먹어봐야 알지. 아, 너무 배고팠어요. 팔찌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 진짜 힘들어 보여. 경건하게 먹는 거. 오우, 잘 먹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니지, 뭐 대통합이지. 그럼. 대통합이야. 잘 먹어. 약간 젖이 나갔대. 아, 고객님 진짜 맛있어요. 어휴? 아, 그래요? 네.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땀을 흘린 만큼 값진 노동의 대가를 얻은 듯한? 오우,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아, 물떡하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로.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오뎅 안에 떡이, 가래떡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물떡이. 완전 제 스타일. 완전 제 스타일이었어요. 또 먹고 싶어. 음! 허재 회원님, 잘 먹더라. 너무 맛있다. 음! 까딱 실수하면 팜이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곧 들어와요, 곧. 나 먹을게. 그래서 참 맛있어. 차가운 거 하나, 따뜻한 거 하나 이랬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인사했어. 다 이렇게 젖어있냐, 사람들이.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비를 맞은 적이 없잖아. 비를 맞은 적이 없잖아. 왜 머리가 다 젖어있어. 이야, 그럼 워터방이네. 여기 워터방이네. 입이 더운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 뜨겁게 놀았어요. 되게 더웠습니다. 이거는 뭐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진짜 언니는 식장 안 하세요? 진심으로? 여긴 가성비가 안 맞아서 못해요. 맞아. 너무 맛있어. 아니, 나는 허정 회원님. 그래서 우리 한잔하자고. 우리 뭐 한번 보자고. 그때 우리 워터밤도 한번 보자고 했는데. 못 갔잖아.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오늘이 워터방이에요. 이렇게 젖어있으면 워터방이지 뭐. 밤이 한글이야? 아니, 워터밤도 초록해는 안 되죠. 아, 그래요? 좀 더 젖어져요, 저거. 물 맞은 밤이야. 그렇네. 그러니까. 리얼 워터방인데. 그러니까. 식사로 됐어, 식사를. 진짜. 어때? 국물 한번. 확! 우린 거 같이 그냥. 우린 거 같이 그냥. 너무 맛있다. 저 어묵 국물이 진짜 그 맛이 나. 이거 절반. 이거 조금 더 많이. 아, 멸칠 더 많이? 뭔 육수 낸 거예요? 디포리? 어머. 아, 맞춰봐. 육수. 육수 뭐 뭐 넣은 것 같아. 다시마. 어머. 똥면의 똥녀야. 아, 멸치. 멸치 너무 편한데. 아, 뭐야. 잠깐만. 이렇게 맛이 종합적으로 나올 때는 뭔가 비법이 있었다는 건데. 어? 야, 진짜. 아, 누군 그런 얘기를 하니 또. 과정 막. 사회에. 라스 없었다고? 라스? 라스? 진짜 진짜. 진짜. 라면 스파 없었어? 뭔 소리니, 너는? 어휴, 한 잔 해. 차 사장님. 수리에. 수리 없잖아, 수리. 수리하면 속눈썹 떨어지는 거. 뭐야. 여기 없네. 아휴, 계란을 붙여가지고. 아휴, 계란을 붙여가지고. 못 살아, 진짜. 근데 처음에 뒷벌이를 오해했잖아. 라면 그 스프의 맛에 원래 많은 가루가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맛의 육각형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MSG가 들어갔다고. 그 판단을 그 빠른 시간에 했다고? 이래서 선수들, 선수 입장은 이건 안 돼. 차 사장님을 속이지, 뭐. 전세차. 나 알고 먹어도 모르겠는데, 나는. 라면 스프 두 개 섞었지. 아니, 그러니까. 채소 맛도 나고 새소 맛도 나. 어머, 어머, 쟤 좀 봐. 멸치 맛도 나. 왜 저래? 어머, 어머, 어머. 내가 얘의 머리를 생각을 못 했어. 잔망스러운 머리를. 약간 술이 들어갔거든, 여기. 어머. 편안감네. 네. 네, 우리 술 마실 때는 편하게 있어야 하는. 그렇지. 에이홀링을 해놨어, 또. 맛있어. 아니, 허재 회원이 진짜 잘 먹더라. 잘 먹네. 슬림팜이에요, 슬림팜. 아주, 아주. 지켜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와, 자가와랑 비교가 안 돼, 지금. 비교가 안 돼. 저번 진짜 가봐야 알아요. 아, 좋았겠다. 응,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자, 가보자. 자, 자, 자. 한잔하심. 놀이를. 술을 진짜 많이 먹었잖아. 너무 재밌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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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드시네. 아이고. 야, 너 잘 논다. 달랐어. 빠밤 빠밤 빠밤. 빠바바. 빠밤. 취했어. 다 취했어, 우리. 빠밤. 빠밤. 빠밤 빠밤. 아주, 아주. 나도 치워. 내가 바라는 게 바로 이거야. 느껴버렸네? 낭만을 느껴버렸어. 아, 그거 진짜 잘했어. 맞아. 아, 너무 좋았어. 그 주방을 벗어났다는 거지. 제 고등학교 방송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간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남영관에서 놀 때는 뭐하고 놀아요? 보통 옛날 음악 틀어놓고 남영동 매직핑고라고. 그 친구. 왔다, 왔다. 아, 기태스 친구? 네. 옛날 CF 같은 거. 이제 그거 드리면서 그래요. 온종일 것만 해요? 온종일 그거 하고, 이제 꿈과 미래에 대해서. 꿈과 미래. 그런 느낌? 나는 진짜 궁금하다. 차서원 회원님의 꿈과 미래는 뭐예요? 그거는 물어봐. 네 꿈이 뭐예요? 그러게. 진짜 궁금하다. 저는. 되게 건강하네. 음악도 하지, 배우도 하지. 좋은 가정. 아버지. 좋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제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멋지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좋은 사람이. 사랑에서 웃다고. 웃어도. 그냥 웃어도. 그냥 웃어도. 그냥 웃어도.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내요. 선생님과. 옛날 노래 들으면서. 이 집은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식이네. 언니 여기 하나 더 떠네. 나도 떠났어. 아니 그래. 행성을 왜 붙이고 와가지고. 그래서 왜 붙였어. 언니 좀 씻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 자꾸 땀 때문에 떨어지니까. 아니 진짜로. 오랜만에 송사 붙였는데 진짜. 자꾸 떨어져. 됐어. 됐다 너와. 술자리 보기만 해도 좋냐. 이건 왜 갖고 왔어? 후라이팬은 왜 갖고 왔어? 아 후라이팬. 왔다 왔다 후라이팬. 세 번째. 그 약간. 그냥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그럼 하나 빼놔야지. 사이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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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 뒤돌아섰는데 아주 다 먹었더라고. 반성하였다가 후다닥 내가 지금. 홍시를 많이 부렸어, 오늘. 자, 계란 두 개만 까주세요. 이렇게 까지 뭐. 네. 까서. 그럼 네 개. 사이드로. 하하하하하하. 진짜 꼬차한 주다. 요새 여차에서 반숙하면 큰일 나. 그럼요. 나 반숙 너무 사랑해. 남용관에서 삶아내려고 했어. 뭐야. 뭐야? 우리 spoilers. 되게 야 :( 우왕은. ckeonста 예정 우 diary